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조국인명은 이해충돌의 문제입니다. 공직자가 이런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이런 목소리를 낸 주인공은 국민건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맡은 이건리씨입니다. 올해 56시입니다. 이분이 임기 절반을 남기고 사표를 냈습니다. 이 소식은 한국사회의 현지서와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이건리 공익위원회 부위원장의 소신입니다. 1968년 전남 한평 출신입니다.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법대를 졸업한 다음에 2013년도에 대검찰청의 검사장으로 공직을 끝냈습니다. 2013년도에 법무부가 추천하는 대법관 후보자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건리 부위원장은 같은 해 검찰 퇴임식에서 일반 직원들에게 당연히 제공되고 또 이용할 수 있는 퇴임용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명분은 공직자가 아니란 이유였습니다. 이건리 부위원장이 문정부와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2017년도 9월달에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씁니다. 곧 이어서 2018년 4월달에 국가건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당시 이건리 부위원장을 임명하면서 청와대는 반부패총괄기구인 건익위원회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 국가건익위원회에서 행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2018년 2월달입니다.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있던 당시에 감찰무마사건이라든지 민간인 사찰 문제를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무상 비밀루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와 당시 각을 세우는 결정이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많은 이견,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인의 의견을 관철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 9월달에 조국법무부 장관의 장관직 수행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그런 입장을 내고 청와대와 정면으로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건익위 내부에서는 청와대와 부딪히는 것 자체가 너무 큰 부담이 있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건리 부위원장은 원칙대로 가야한다 그런 입장을 견지해서 그 당시에 고심하던 그런 위원장을 설득하는 데 큰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소신에 대한 평가와 의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진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올바른 일은 올바른 일이고, 털린 일은 털린 일이고, 잘못된 일은 잘못된 일입니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직자라면 당연히 세 가지 기준에 만족시키는 공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하나는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직업윤리에 맞춰서 행한다. 두 번째는 한 점 의욕도 없이 자신의 양식과 양심에 비춰서 행한다. 세 번째는 사심을 개입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행한다. 이 세 가지 바로 원칙에 따라서 공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너무 드물기 때문에 그의 퇴임 소식을 받고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직자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정권이 아닙니다. 공직자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이 아닙니다. 공직자가 충성해야 할 대상은 국가와 국민입니다. 이건 이 건익이 부연장의 퇴임을 전후해서 법조계 관계자는 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는 원칙주의자입니다. 그가 재임 중에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문정부의 정의관 올바름에 대한 관점에 괴로워했습니다. 정의, 자스티스라는 것이 여기 정의가 다르고 저기 정의가 다르고 어제 정의가 다르고 오늘 정의가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때의 정의나 이곳 정의나 오늘 정의나 저곳 정의나 정의는 항상 똑같습니다. 진실의 하나인 것처럼 정의도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 사회가 정치과잉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정치과잉의 정점에는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라 불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하든 한국 사회는 여야가 힘을 합쳐서 대통령의 권한에 힘을 좀 빼는 그런 계획을 제대로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이 계획은 우리 사회의 앞날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계획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근원적인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사회가 전반적으로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가 흔들려 버렸고 상식이 무엇인지도 흔들리게 되었고 양식이 무엇인지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정치가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비정상을 하루속히 털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모든 분야에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간명하게 이야기하면 비정상으로부터 모든 분야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이다. 이런 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인물 가운데 한 사람도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정상적으로 사과하고 정상적으로 말하고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대통령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